한국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선호하는 기타 브랜드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기타 브랜드는 기브선, 팬더, PRS, 아이베네즈, ESP 등이다. 이 기타 브랜드들은 그들의 독특한 사운드와 플레이어들의 다양한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기브선은 그들의 전통적인 사운드와 디자인으로 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팬더는 그들의 시그니처 사운드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PRS는 그들의 고품질 나무와 정교한 손상으로 많은 전문 기타리스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아이베네즈는 다양한 모델과 플레이어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사운드로 인기를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ESP는 그들의 품질과 특이한 디자인으로 많은 하드롱 및 메탈 기타리스트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타 브랜드들은 각각의 독특한 특징과 사운드로 많은 한국의 기타리스트들에게 즐겁고 만족스러운 연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